대중교통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의 무에서 유가 되는 정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물론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지금 긍정적인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부분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중교통의 시스템이 이번 기회에 한번 마련해보면 어떨까 노사민정협의체가 끝나더라도 계속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게 끝났더라도 저희한테 또 그 지역에서 노선 문제라든지 버스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그때그때 반영하는 시스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시가 이끌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써냈을까요? 저는 지금? 나머지 화이자 sacs 대회에 대해 조금 성장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지층이나 동양보험에 대해 공유하다가 시영씨 대신교통! 아예!